아 일로와봐 어딘지 알거같애 내가 불킬게 형이 호박머리 끼어봐 한번 새로우면 가보자 호박머리 끼시는거 어때요? 야광이라서 잘 보일거같애 이거 그냥 머리에 드래그하시면 되요 머리 그냥 탱키는대로 와 화내? 잘받는다 방안에 있는 야광 쓸거같애 나부터 누우면 되는거지 어플레이스 먹으면 호박인줄 알거같애 로스트님 저희 마지막칭에 그것좀 만들어주시겠어요? 침낭방 침낭방? 철좀 녹이고 네네네 철 대형화로에서 녹이고있는거 다 썼나요? 대형화로 밖에 만들어놨어요 아마 아족일거에요 아 그래요? 그거 갔다와야겠네 그거 아직 남았을텐데 많이 아이고 와 호박머리가 이렇게 유용한거였다니 어 뭐야 근데 호박머리도 멀리있으니까 안보이네요 안보여 벗은것처럼 보여요 아 그래? 네 맨머리 멀리있으니까 컴퓨터가 안좋아서 그래 피크아웃도 바꿔 야 근데 우리 지금 돌 놓치고있는거 같지않냐? 몰라 제가 보고있는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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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예 안보여서 안되겠다 불 켜야지 오마이갓 불타는 호박이다 온도 조심하시구요 빨리 나라가 커야지 굳신거리지 않을텐데 흐흐흐흐흐 그러게요 바닥에 있는건 좀 죽고 언제 우리 허리피면서 게임하냐 없어 허어어 한해보는거 보다 땅본지 저쪽으로가면 설산이 나오긴해요 설산이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가지고 철조가 몇개있어요? 철조가기요? 지금 다 끌어모아서 2천개? 대형화로에 2천개 넘어 네 싹 싹 끌어모아서 2천개요 어 돌이다 어디어디어디 오케이요 바로 떼지마요 아 내가 불 켜줄까? 어 발 찍지 말고 조심하고 철곡갱이에요? 비과님 네 네 안녕하세요 가시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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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봤을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아프리카는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해병가 나오는데? 해병가니까요 일루 일루 와 저긴 무슨 섬이 있다 끈 냄새가 옥상에 있어요? 네 그러게요 와 이 집은 멀쩡하네 그러게 집보다는 그거죠 채굴기 돌리는거 어 네 비밀의 방 하하하하 철군눈 있어 봤어 하하하하하하 형 방 하나 근사하게 만들었어? 형 내 방 제일 커야돼 난 내 방 2 곱하기 2야 야 이거 나 누워서 발 뻗으면 끝나 여기 아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내 방이 더 커야된다고 2방은 1 곱하기 1 1 곱하기 1? 7 곱하기 7로 해 1 곱하기 너무 많은 기운을 차지하는거 아닙니까? 잠깐만 옆에 나무 캔들들인데 아 이거 우리가 집에서 토 죽었어요 누가 둘캐냐 침략마다 2층에 담아둘게요 네 살려줘 살려줘 아 이스턴님이네 아 이스턴님이네 아 이스턴님 여기서 만나네 어 런닝방 이렇게 침입할 수 있네 어? 어 황원석이다 우리 잠깐만 이스턴님 진짜 야 근데 이스턴님 정말 열심히 한다 아 아 이스턴님 진짜 열심히 한다 어 돼지다 돼지다 어어어 총 야 총 어? 아시스 왔다 어 아시스 왔다 우리집에 에? 이순간에? 아시스 왔는데 마이크 닫았어 얘기합시다 마이크 씨스하고 총소리 뭐야 아 잠깐만 여기로 오지마 여기로 오지마 여기 총 있다니까 가만있어봐 이거 가야돼 지금 여기서 캘때가 아니라니까 늑대가 물었는데도 아 아 늑대가 물었다고? 늑대한테 물렸어 죽었어 늑대 그냥 죽이지 죽었어? 갑자기 늑대가 와서 죽였어 누가 개 풀어놨 얘기 걔를 풀어놨 어떤 하수충이냐 그 이스턴 아 저기 뭐야 여기 여기서 캐지 말고요 나갑시다 여기 좀 사람 사는 거 같으니까 네 안전한 데 갑시다 비카님 어디서 캐세요 지금 이거 봐 이거 봐 비카님 비카님 지금 뒤에 지지지 아니 일로와 일로와 아니 거기 말고 일로 오라고 저기 망로에서 아아 총 맞았어 아 늑대 늑대 총소리 또 붙들었어요 방금 어디 뭐 우리집 터지는거 아니야 아냐아냐 터뜨리는건 아닌거 같은데 그냥 한번 오신거 같은데 얘기 얘기해보세요 마무녀 아 지금 총소리 뭐야 아니 뭐 나는 일단 우리 빠지고 있고 거기는 뭐 무슨일 있어 우리집안에 있는 사람 있어 지금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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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건물 안에 말고 그 밖에요 네 밖에요 제가 있어요 아 뭐 뛰어다니는 소리 나길래 네 카박님이 앉혀 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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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앞에 보세요 곰 넣 많아요 내 아들 압 소린가 아니다 아니 HERA 소리fallen 아니 활어 소리에요 까페 돌렸어요 나도 헛헉 헷헷헷헤 헷GH 헷헷헷헷헷헷헷 헷헷헷헷헷헷헷허 여기 소리를 다 이상해 호바찌 valle 심는 소리는 총 fronts 총소리 갖고 이게 이거 이로 가면 좀 위험한데 그래요 아 이번에는 여기는 아예 안아야될거같애 피칸이 여기가 당나라쪽인데 당나라 뒷편인데 경비가 누가 싸운다 누가 싸워 형 누가 싸워 우리는 아닌거같은데 우린 아니야 우리집 앞에서? 근처에서 천양인족 아니야? 외나라족 여기가 안전한거같은데 여기가 안전하다고? 반대편에 청소리나면 저쪽이 우리집 근처였네 얼마 못갔었네 그래요 아 나 곡괭이 구하러 가야되는데 근데 뭐야 이 돌이 없다 곡괭이 내가 먹었어 아 그래요? 아 못먹었다 못먹었다 위에 침낭 설치할게요 아 너가 곡괭이를 떨어뜨렸다 사막아 그래서 너 시체에서 없었다 어딜가되지? 그냥 뭐 와봐 그냥 아 그냥 거기 그 원형기둥 갑시다 피칸이 네 그냥 가는길에서만 먹으면 되지 뭐 네네 아이고 사막아 그냥 너는 나무 캘래 아니면은? 아 나무 캘게 그냥 오케이 돌도 안보이고 집을 완공하니까 또 완공한대로 걱정거리가 생기네요 허허허허 걱정의 용속이지 네네 이쪽으로 가면 안된다고 일로 일로 어허허 거기가 근데 가는길이 여기가 돌이 많아서 차라리 좋았던거 같긴 해 여기가 가는길에 돌이 많긴 많더라고 네 확실히 흠 아 이제 좀 평화롭다 어제처럼 그 원형 저기로 가지 말고 뒤쪽 산 넘어서 가죠 어제 일단 우리 꼭대기에 침낭 한개씩 다 보급해놨어 알겠어 오케이 우리 총알도 만들어지지 않아? 각 침마다 박아놓은 다음에 1층 2층 3층 해놓죠 총알 지금 만들고 있죠 침낭 어느정도 보급되고 나면 계단 부셔버려요 그냥 네 나중에 내려오기만 하면 되니까 저기는 내 창고를 어 돌이 있다 창고를 확장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 쟤 진짜 좀 바꿉시다 아 쟤 진짜 좀 바꿉시다 아 쟤 진짜 저거야 개소리도 착신 아니고 이거 너무 충분한거 아니야? 어디 봐서 충분해 충분 어 보자 어 여기 어 여기 천장 안 달린다 천장에 안 붙는다고요? 네 여기 내 방 아 됐다 어 깜짝이야 그럴 리가 형 형 있잖아 어 만약에 정말 그런게 있지 어 그러면은 반송해서 말하지말 내 방이야 내 방이야 내 방이야 지방이야 아 형 방해 형 방은 뭐 망하든 말든 내 방 그래서 내가 마무리 사방이한테 내 방 좋겠다 어? 어 에어드랍이다 앗 부딪쳤어 볼 많이 캐 갈게요 네 나무도 많이 필요해요 네 나무는 뭐 이스터즌이 많이 캐시던데 이스터즌이 근데 밥물 같잖아 이스터즌이 근데 밥물 같잖아 아 왔어요 아까 오셨는데 아까 오셔서 계속 일하던데 아니 우리가 우연히 갔는데 이스터즌이 묵묵히 일하고 있더라고 이스터즌에서 노동부 장관 이스터즌이 그래 멘트 좀 많이 하세요 진짜 이스터즌이 내가 정말 아껴주고 싶은 그런 시청자야 진짜 나 있는지도 모르겠어 정말 노동 정말 착신해 있는지도 몰랐다니 진짜 슬프다 맞아 너무 과목하게 일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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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야 잊고 있었는데 일하고 있으니까 황미안해지더라고 잠시만요 뒤에 누구야 헬기 소리 들리는데 어 잠깐만 헬기다 아니 저기 뭐냐 원기동 쪽 아니 산쪽에 있네요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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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날아다니는구나 갑시다 같이 아우 돌 밭이는 돌 밭이야 아 철조각 다 썼네 어 뭐야 뭐야 어케 돌이 갑자기 그냥 사라졌어 어 깜놀 로스님 철조각 창고에 넣어둘게요 무기 있는데 아 네 일단 저 밖에 나와가지고 뭐 좀 가지고 갈게요 네 오케이 마모님이 시지적인 권력자냐 어 당연하죠 네? 정말요? 당연한 얘기죠 아 그랬어? 어 저는 권력 없이는 방송 안해요 아 그랬었어? 네 왜 이제 알았지? 헬기가 저기 원쪽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 문을 나가는 쪽으로 편하게 드릴까요? 들어가는 쪽으로 편하게 드릴까요? 올라가는 게 나가는 게 편해야 드론에도 불편하지 않을까? 소갈 przyk 자 아 여기까지 지고 보면 바로 위래 여기 돌 진짜 많다 새콘름도 죽어계신가 봐 assa 아이고 왕제 패하 저희가 구출을 해야합니다 구출을 혹시라도 위험하시면 말하세요 저희가 이거라도 들고 가서 죽이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예요 그건 아니지 저기 바로 육쪽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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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여요 저기 근데 사거리가 어느정도 되나 저 앞에 있는 바위 보이시죠 그쪽 오면 싸요 잠깐만 이거 바로 앞에 있는 바위 수정강킹님도 줘? 뭐래? 침낭 줘 수정강킹님 정말 열심히 하시니까 네 수정강킹님 수정강킹님은 그 우리 그 고구려의 그림자야 그림자 무사야? 잘 안 보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왔다갔다 하지만 정직원은 아니시고 인턴이시니까 그 저기 중요한 물품은 드리지 말아 피카는 이제 게임하고 있죠? 네 근데 왜 없는 걸로 나오지? 피카 이거 맞다 아니에요? 네 기사님 지금 나랑 같이 다니는데 저 혹시 저 스팀 아이디 스팀 아이디인가요 그거? 네 스팀 아이디면 그 비카가 비카인데 비카 0686 맞다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왜 없는 걸로 나오지? 일단 나중에 한번 해봐요 그거 꼭대기층에서 살아나봐요 죽으면 비싹했네 근데? 저 침대 아니면 그냥 앉아가지고 그럼 여기서 보태가 가시겠네? 침대 하나 만들어줘야겠어 침대 아니면 못 잔다고 잠을? 아니에요 개소리야 진짜가 개소리야 진짜가 개소리야 누가 계속 개소리하냐 전대를 보내야 돼 예? 얼마 안 나왔어 비카님 네? 우리 대한민국 통일 수일 겁니다 통일하고 더 가지 지금 고 1인가요? 고 2 예배 고 2요? 나도 있는데 들었던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나 때는 안 가겠지 내가 갈 때 좀 통일되겠지 모두가 같은 생각 곧 있으면 비카님 덕분에 발 뻗고 자네 아여 간받대 대한민국 게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짜증나네요 사망이는 이제 1개원만 지나면 이제 오래가죠 잘 가요 아니 이제 1개원만 지나면 내년이잖아요 내년이야 느낌 다왔어 이제 12월달이야 이제 아ㅏㅏ아아아ㅓ Roosevelt 아 꽈板 갓 Savior 아 아식스가 죽였어 아 여皮 아 коп 아 ㅐ 까 왜 아식스 있어? 어 미친 나 돌에 끼웠어 야 도망가 도망가 나 도망가고 나 도망가고 제가 시각 끌게요 야 나 머리 위에 쓴 것 때문에 더 깜짝 놀랐네 아 아 됐다 아 너무 허허벌팔인데 오우씨 무비 아 개같은거 왜 아식스 있어? 으아 예 아 너와 도망쳐요 도망쳐요 나 돌에 끼워서 못들었어 야 하나라도 돌 옮겨봐 저 열심히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 한명이라도 살아야지 한명이라도 한명이라도 살면은 그래도 돌 좀 되니까 원래 죽고 죽이는 게임이니까 우리 아식스님 너무 욕하지 맙시다 아우씨 도끼떼 죽네 사망이가 변했네 사망합니다 아식스님 아식스 부족님 만약에 저희한테 평화협정을 요구하시면은 예 저희가 뭐 드릴 순 있구요 예 당연히 드릴 순 있구요 저희가 지금 뭐 드린거 밖에 없지만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황 2000개 유황광석 드릴테니까 아 문앞으로 간다 나오라고 아우 나오죠 예예예 대신에 저희 진짜 평화협정은 합시다 예 진짜 예 약속은 남자 남자 남자들 남자로 지키셔야 됩니다 아니 서버를 위해서도 아 잇 마모님 왜 왜 아닙니다 왜 저를 그냥 끝까지 밀고 가시길래 은근히 성깔이다 아니에요 아니 그 깔좀 불이네 요한강점 어딨지? 내가 갖고 나왔어 형 형 기다려 그러면 마무리랑 같이 가 날 줘 날 줘 나 문 앞에 있을게 정문 어어 혹시 모르니까 2층에 보초 한번 서라 누구야? 오셨습니까? 뭘 때려 부수는 소리가 아 식순이 오셨네 기다려 보십쇼 저희 대장님 오십니다 어디있어 지금 상대방 사망아 사망아 줘봐 어디있어 어디있어 밖에있어? 밖에있어? 근데 아식순이 밤만은 좀 그게 됐고 사망아 내놔 나 줘 저희 천개 주시면 평화협정 가능한겁니까? 얼른 줘 평화는 싫어 평화협정 가능한거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되는거야 도대체 몰라 나도 근데 우리 싸움을 못 이기잖아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쇼 들어가세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아 이거 주시는거에요 저희요? 아 이거 주시는거에요 저희요? 아까 우리가 캔거 아니야? 그런거 그런거 같아요 아잇잇쇼 아이 잠깐만요 저의 유황광석 너무 많이 받았는데 유황광석 너무 많이 받았는데 저기 쏜다 보이니까 하하 아 저희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희 그 유황광석 4,000개인데 지금? 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쉽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야 개 착한 족이었어 야 야 개 착한 족이었어 야 개 착한 족이었어 야 개 착한 족이었어 야 리얼 착해 리얼 착해 야 말이 통하시는 분이야 오오 야 파파천이 아니라 파파친데레 따라갔는데 막 가져 야 친데레처럼 가져 총 쏘면서 가져 괜히 견제하는 척 하시는데 안에 템보니까 돌 5,000개 유황 4,000개 줬어 야 그럼 돌 그 밖에 여기 창고에 넣어줘 이 창고에 아니 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유황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오세요 아 밖에 창고에 넣어줘 아 밖에 창고에 오케오케 어 감사드립니다 밖에 창고 어디? 앞에 있잖아 아 오케오케오케 처음에 리얼 계산을 잘못하신 줄 하하하하 다 죽어 가셨는데 그냥 어 아 난 처음에 우리가 죽은 돌을 주시는 줄 알았어 그니까 우리가 죽다가 죽은 거 아 저 저희가 채취한 거요? 어 근데 처음부터 유황가서 4,000개가 있는데 왜 우리한테 2,000개 달려있을까? 아 저희는 오로지 전투를 사랑합니다 야 뭐야 철강석도 3,000개인데? 야 전투민족이셨네 어 그러셨네 어 어 건드리면 안될텐데 오케오케오케 유황은 안 녹여도 돼 그러면? 녹여야죠 그럼 내가 좀 넣어놓을까? 아니 아니 철장 그 그 그냥 제가 1층 1층 어 1층에 1층에 그 일반 하루에다가 일반 하루에다가 그럼 내가 1,000개 넣어놓을게 나무나 캐고 와야지 근데 저 그냥 유황 따로 구울 오늘 큰 하루 만든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가 방어가 안되니까 맞아 아직까지 다 지어진 것도 아니고 에휴 근데 저희 천이 다 없어졌네요 선이요? 안 보이잖아 여러분 길 다니면서 천 안 좋아? 아니 죽는데 무서워서 못 나가기가 아니 근데 솔직히 나가면 죽어 계속 뭘 갖고 올 수가 없어 뭘 갖고 오고 싶은데 뭘 갖고 오고 싶은데 갖고 오질 못해 내가 왜 3명씩 묶어서 나가는지 알아? 그 중에 한 명 갖고 오니까 흐하하하 흐하하하 1층에 하나를 사러 오니까 어어 할 것 같아 1층 상자 위에 옛날 천년대가 나왔어요 천 난 그냥 집안에서 호박을 키우려는다 야 호박 야 엄청 많이 잘하는데 여기 흐하하하 제가 여기 호박밥 만들겁니다 호박 장사 사막님 그럼 나야 나야 내가 화로 좀 나눠서 해놓을게 유황조 빨리 빨리 되게 아 호박 많이 잘한다 이거저거 참 나무도 있나? 아 나무도 있네 아 나 왜 난 또 왜 싸 왜 아식스가 또 샀어요? 내 옆에 초과리 초과리 아 일로 갈때마다 초과리 막 싸다 최하님이랑 아식스도 싸우셔서 그럴거야 아마 아 이제 저 저기가 이제 현명한 판단을 한거 같다 흐하하하 내가 볼 땐 저기가 현명한 판단을 한거 같애 일단 집안에 문 좀 열어놓을게요 2층에는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 뭐 내가 볼 때 들어올 사람 없는 것 같고 나중에 뭐 위험할 때 그때 다 닫고 그냥 지금 열어놔요 네 우리의 포텐셜을 본거지 뭐야 내일쯤 이제 한 아니면 오늘 저녁때쯤 형 도와줘 바로 머림간 바로 머림간 흐하하하 나오지 말라고? 야 나갈거면 뒷문으로 나가서 뒷문으로 그냥 자리 내가 1층 그 화로 4개 다 붙여놨고 어 그니까 우린 지금 굳이 전북으로 나갈 필요가 없잖아 그치 어 뒷문으로 나가서 그냥 돌아서 가면 되니까 아니야 저분도 저렇게 해놓고도 착하신거 같애 그냥 또 안 죽길거야 어 저희 집안에 돌 2개 생겼네요 아 그래요? 아 캐캐캐캐 집안에 있는거는 캐도 되잖아 그치? 네 어 아 천양님 쪽에서 이제 위협하네 와 와 천양이 좀 위협 봐 와 가르덴니아? 카르덴니아 감사합니다 아 카르미냐님인데? 간르미냐님 오셨어? 간르미냐님 모르겠어 아니야 가르덴니아야 아 그래? 뭐가 카르미냐님입니까? 템 막 주어지는데 그러게 카르미냐님 아냐? 하하하하 모르겠어 아니야 뭘 템을 어디서 주셔 그니까 당나라 옆쪽에서 만났는데 어 템 주시는데요 하하하 감사합니다 개이들 형 우리는 이따 타겟을 근데 저 외나라족은 저럴만해 왜냐면 쟤네들은 지금 솔직히 할게 없어 방송에서 전쟁만 어 쟤네들은 뭐 화롤을 더 만들겠냐 뭐하겠냐 우리 여기 짓기도 전에 다 정언해놨었는데 한번도 털린적 없잖아 쟤네집 하식스님하고 맨날 싸운다는 소문이 있던데 말잡아라 어? 말만해요 말만 아 아직 한번도 쳐들어온 적은 없어요 그렇구나 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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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조만간 들어가지 않을까? 아마 한번 털려서 못 들어간거니까 조만간 한번 들어갈거 같긴 한데 왠지 네 아 그 쇠콘 님이 터주신거죠 그게 쇠콘 님이 신나게 털으셨대요 한번 제대로 한번 터주셨는데 여기는 진짜 내정 지역이야 어 그래가지고 초현 님이 더 달라고 하면 뒤에 어떻게 할까요 미리 구상을 해놓죠 뭐야 이거 사람 머리야 이거? 어 뭐야 아이 그래피 우릴거에요 아니 미친? 아이구 뭐야 뭐야 이거 나무 아니야? 아니아니야 아니 사람 머리야 야 머리가 어디까지 갈거야 야 기생수다 야 기생수2다 기생수2 원피스가 실화였네 야 쌀벌이 님이래 아 쌀벌이 아 미안해 미안해 템 넣어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원피스가 실화였네 다른거 제가 하나 쓸게요 고무고무 아크에서도 저러더만 하늘으로 날라내지않아봐 맞아 내가 저리 어 뭐야 누가 총 졌어 이거 우린 아니야 저저저저 방금 어 바로 앞에 터진 제목 눌렀어 아 아 바로 옆에서 쏘는 소리 나서 제목 눌렀어 도끼 꺼냈냐 총 꺼냈어 어 뭐야 저쪽에서 대격상 사격 사격하는데 됐다 네 연구재도 야 내부에 있는 내가 돌 캘게 와 고품질 처리 하나에 3개씩 나오네 이거는 개이들 와 나무가 없네 어후 어후 어후야 저도 이제 퀴러 가봐야겠네요 아 아 근데 이제 다 캐자 뭐 이제 거의 다 지었으면 네 저 캐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무기에 너무 힘들어서 다 같이 움직여야될거 같은데 아 진짜 여기 전쟁판이야 큰 세력이 3개나 있다보니까 나 지금 화약 계속 돌리고 있어가지고 못 나오고 있었거든 아 오웅이 왔네 안녕 다 캐고 다 같이 원정 떠나는게 나을까 아니면은 다 꿀뿌리 갈까 꿀뿌리 가는게 그나마 꿀뿌리 가는 것도 낫고 원정 가는 것도 다 장단점이 있는거 같은데 그러면은 3인 2조로 가 내가 볼 때 꿀뿌리가 나 네 내가 볼 때 꿀뿌리 가서 왜 그러세요 확실히 생긴 성률이 더 높았어요 2인 3조 가 2인 3조 바람이 나 집에 들어갈래 아 전 죽어서 다시 왔어요 누가 쏴 계속 하아 또 누가 죽였어 이스터즈님 누가 쏘지마 누가 쏜다니까 누가 내 옆에서 총 쏴 계속 죽어 나무가 없어서 더이상 건설이게 야 내부에 있는 돌캐 그냥 안되겠다 제가 지금 멀리까지 나왔거든요 룬님 룬님 네 여기 상세 좀 만들어주세요 여기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일 많이 쓴걸 여기 앞에다 놔두고 잘 안쓰는걸 뒤에다 놓은거죠 지금 상자 한개밖에 더 못만들거든요 아 그래요 나무가 없었어 나무가 캘로 갔다올게요 요거 만들고 제가 갔다올게요 일단 어 나무 한 천개 더있네 야 저기 막아냈나본데 천양이죠 막았대 세병 막았대 저긴 터렛도 있어요 정문에 딱 칸이 있어가지고 CCTV에 오는구나 지금 그거 때문에 다 쏘는거 같애 야 사람들 천양님 지금 그거 아니야 지금 그거 같지 않았나 봐 야 그럼 우리 터렛도 우리한테까지 영향 오는거 아니야 아니 터렛은 아니 터렛이 어딨냐면 자기 정문 앞에 저기어놨어요 정문 앞에 네 웬만하면 저 우리가 많이 약속이긴 해 맞아 아 이제 상자 여기 없지 위로 가야지 저 견제를 받으니 클 수가 없어 그러면 1층에 저 아래 그 저기는 내 방으로 하지 뭐 잡템으로 해 잡템 잡템 단어 그냥 막 옷 같은 거 뼈다구 이런 거 여보세요 그거 제 방 안되잖아요 내 방? 그러니까 그러니까 잡템 넣으라는 거잖아요 너무 무시하신다 옷에 방을 다 가져갔는데 떼 밖에 없는 거지 뼈 이런 거 저기 한 3인만 자고 일어나고 와 잘 지었다 접근 금지는 뭐야 루님 방 보면 문다고 아 형 방이야? 네 루님 방 형 형 비밀번호 좀 따놓을게 따봐 비밀번호 달라요 아 비밀번호 달라? 아 비밀번호 달라? 저 형 생일이다 아 이거 비밀번호 자기 방만 다른 비번을 해놨어? 와 야 그래야 내 방 아니야? 야 저러면 뭐 남의 실제 훔쳐서 옮겨놓겠다 이거 아니야 지금? 야 그건 당연히 그래야 내 방 아니야? 아 식습니 아니 쏘지마 관리사무질이네 접근금지 쏘지마시 쏘지마시 죽었을까겠네 야 뜨거웠다 야 우야라이 기적같다 계속 쏘지마시 야 야 침낭 이거 뭐야? 군대 무슨 내무반이야? 너무 토 나오게 깍 완전히 훈련병 때 시절 생각나네 와 이렇게 훈련병 때나 이렇게 딱딱딱딱 붙어져거든 인원 많아가지고 진짜 형 어우 끔찍해 색깔 좌우로 밀착 어우 색깔 칙칙한 것 봐 어우 야 레알 좌우로 밀착시켰다 내가 하하 개 칙칙해 색깔 아 여기구나 이제 비번 좀 닥시다 여기 상자들 비번이 없어요 지금 나무가 있어야 돼요 뭐야 밖에 나가지마 지금 밭이 없어요 그냥 그냥 보이면 죽인다 무슨 군대 향방 창고 같네 무슨 개는 반응이겠네 이거 거치대 하나에 상자 4개씩 써지않게 있네 원래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 가지 말라고 그냥 나가지 마세요 그 비카님 네 그 비카님의 단체로 한 3개 정도 만들어두세요 그 곡괭이 좀 나 안 돼 넘었어 곡괭이가 저 지금 밖에서 자원 키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처럼 철곡괭이 아예 없네 내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레시피가 없네 그 위는 지금 다 건설된 건가요? 아 아직 건설 덜 됐어요 나와봐요 아 목재가 없네 야 너 쏘고 싶게 생겼다 내가? 아 나 그러면 다 빨개 벗었네 아 내 인생 아 우리 오빠가 이런형이라 놀지 말랬어 아 이거 천 없어 천? 천초가리 밑에 있어요 아 천은 또 밑에 있어 이거 동네 바보 같아 야 동네 바보 온다 도망치자 아 스킨을 살까 아아 아아 아 어떻게 왜요 어 어 어 쓰레기 아 아 근처에 못가서 진짜 많네 누가 자꾸 내 문 두드려 치킨 대다 왔습니다 아 그래? 예 치킨 왔습니다 나갑니다 예 치킨 치킨 오지마 야 형 가둬 템 먼저 템 템 빠르게 스킨 템 빠르게 스킨 아 진짜 개이네 아아 뭐하시는거지? 사망이 물 깨졌어 형 쟤 가둬놓고 가자 못 나가시는거에요? 누가 문들들기는데? 누구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사망아 어? 자 아 기다리봐 잠시만 덴 아 그거 D 뭐야 야 준비해 간압 으어 호어 countries 어디서 감히 어디서 감히 어디서 감히 에이 아니야 아니야 잘못됐어 잘못됐다 안 훔칠게 살려주세요 미친 너는 왜 같이 야 이씨 니가 하나 쏴았잖아 어? 안되겠어 이거 이렇게 하자 둘 중에 한 명 살면 여기서 내보내줘 살았어 살았어 난 내보내줘 난 내보내줘 야 가둬 가둬 야 가둬 왜 빨리 가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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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있어 바이 상자네 115개 있는데 다 가둬놓고 죽인거야? 문 열어주세요 까비 야 웃어뉴어 난 무난한 준비해뗏 아아아 arri